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은 노란우산을 타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사장님 가입해보니 어떠셨어요? 무슨 일 있어도 안전하잖아요 요새 이렇게 든든한 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도 되고 복지혜택도 많고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입장려금이 있으니까 부담도 덜고 좋은 것 같아요 노란우산이 좀 도움이 되세요? 자영업자 퇴직금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정복의 노란우산 사장님 파이팅! 노란우산 가입해보니 어떠셨어요? 요즘같이 힘들 때 믿는 거 쓰기 써야죠 소득공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복지혜택도 많더라고요 사업 초기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세무상담도 받으니까 좋았어요 아파서 가게 문을 못 열었는데 대출이 바로 되니까 진짜 든든했어요 요즘 같은 때 노란우산은 사장님들한테 필수네요 전국의 노란우산 사장님 파이팅! 소기업 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! 노란우산 사 쓰세요